울산대학교가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 어느새 8개월이 지났습니다. 지난 4월에 글로컬 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학사구조가 융합대학체제로 개편됐고 또는 9월에는 개편 이후 첫 수시 모집을 앞두고 있습니다. 이번 수시 모집에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박영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 지난해 11월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최종 선정된 울산대학교. 글로컬 대학 사업 중 하나로 지난 4월 학사구조가 전면 개편됐고 오는 9월엔 개편 이후 첫 수시 모집을 앞두고 있습니다. 현재 10개 단과대학 51개 학부 체계에서 이번 2025학년도 수시 모집부터는 6개 단과대학 16개 융합학부 단위로 개편돼 모집이 진행됩니다. 융복합된 학부와 자율전공대학인 아산 아너스 칼리지에 입학한 뒤 원하는 세부전공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. 울산대의 내년 총 모집인원은 내년 적용되는 의대증원분 70명을 포함한 2,723명. 의대증원분을 제외하면 총 모집인원은 기존과 동일합니다. 이 중 수시 모집인원은 2,597명으로 95.4%에 달합니다. 특히 기존에는 학과별로 모집인원이 정해져 있던 것과 달리 내년부터는 융합학부 내에서 정원에 한정되지 않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입학 후 학부 내에 개설된 전공을 100% 선택 가능합니다. 또한 신설된 아산 아너스 칼리지 자율전공학부로 50명을 선발하며 입학자 전원에게 4년 전액 장학 및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일부 학과를 제외한 희망하는 전공을 100%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복수전공 또한 특별한 조건 없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울산대는 오는 9월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간 인터넷으로 수시 모집 원서를 접수받은 뒤 전형별로 오는 11월부터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.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.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.